1. 식품첨가물 공전을 작성 보급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은 1. 보건소 공무원 2.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3. 식품위생감시원 4. 대통령 정답은 2.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2. 다은중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것은 1. 식품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기구 등의 물건 2.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반응으로 얻은 물질 3.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시 식품의 첨가, 혼합, 치면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 4.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정답은 3.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시 식품의 첨가, 혼합, 치면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 3. 화학적 합성품의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1. 영양가 2. 함량 3. 효력 4. 안전성 정답은 4. 안전성 4. 일반 음식점 영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영업장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객실 내의 음향 및 반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객실 내의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은 3. 객실 내의 음향 및 반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다은중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2.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4.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지도 정답은 1.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6. 식품위생행정의 중심과제와 거리가 먼 것은 1. 새로운 조리방법의 개발 2. 위조식품이나 변조식품 방지 3. 병원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오염방지 4. 부패 또는 변질식품 배제 정답은 1. 새로운 조리방법의 개발 7. 식중독 원인 세균 중 히스타민을 생산 축적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균은 1. 살모넬라균 2. 아리조나균 3. 장염 비브리오균 4. 모르가니균 정답은 4. 모르가니균 8.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 대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통조림의 살균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쥐나 곤충 및 조류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3. 화동성 질환자의 식품 취급을 금지한다 4. 어폐류를 저온에서 보존하며 생식하지 않는다 정답은 3. 화동성 질환자의 식품 취급을 금지한다 9. 섭씨 60도에서 20분 정도이면 사멸됨으로 끓여 먹으면 예방되며 소, 돼지 등은 물론 계란, 오리알 등의 동물로 인한 감염원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1. 장염 비브리오균 2.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3. 살모넬라균 4. 바실러스 셀레우스균 정답은 3. 살모넬라균 10. 보거중독의 원인 물질은 1. 테트로도톡신 2. 안드로메도톡신 3. 삭씨톡신 4. 엑소톡신 정답은 1. 테트로도톡신 11.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1. 호박산 나트륨 2. 글루타민산 나트륨 3. 안식향산 나트륨 4. 규소수지 정답은 3. 안식향산 나트륨 12. 추출제는 일종의 용매로써 천연식물 등에서 그 성분을 용해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현재 사용 시 허용된 추출제는 1. 유동파라핀 2. 초산비닐수지 3. N핵산 4. 규소수지 정답은 3. N핵산 13. 곰팡이의 대사산물에 의해 질병이나 생리작용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1. 황병 미중독 2. 식중독성 무백혈구증 3. 청매중독 4. 아플라톡신 중독 정답은 3. 청매중독 14. 다음 물질 중 신선도가 저하된 꽁치, 고등어 등의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식중독의 원인 성분은 1. 엔테로톡신 2. 트리메티라민 3. 베네루핀 4. 히스타민 정답은 4. 히스타민 15. 관능을 만족시키는 첨가물이 아닌 것은 1. 발색제 2. 조미료 3. 강화제 4. 산미료 정답은 3. 강화제 16. 식품의 냉장 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식품의 오염세균을 사멸시킨다 2. 식품의 기생충을 사멸시킨다 3. 식품 중 부패세균의 생육을 억제시킬 수 있다 4. 식품 중 세균의 생육을 중단시킨다 정답은 3. 식품 중 부패세균의 생육을 억제시킬 수 있다 17. 젤라틴과 관계없는 것은 1. 바바리안 크림 2. 아이스크림 안정제 3. 양갱 4. 족편 정답은 3. 양갱 18. 지용성 비타민이 아닌 것은 1. 카로틴 2. 엽산 3. 비타민 E 4. 비타민 D 정답은 2. 엽산 19. 과일 가공품의 젤리와 작용과 관계없는 것은 1. 설탕 2. 팩틴 3. 산소 4. 유기산 정답은 3. 산소 20. 쓴 약을 먹은 뒤 곧 물을 마시면 단맛이 나는 것은 맛의 무슨 현상인가 1. 소실현상 2. 변조현상 3. 대비현상 4. 미맹현상 정답은 2. 변조현상